아, 그래서 내가 걔한테 사람 이름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. 뭐, 사람 이름, 걔 이름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. 철도가 전화만 제대로 받았어도. 잠은 좀 자요? 아, 이런 거 안 먹기로 했구나. 됐어요. 뭐가요? 모르는 사람처럼 술 마시는 건 어차피 글렀잖아요. 심지어 내가 먼저 오버했는데요, 뭐. 여기는 왜 와가지고 전화는 왜 그렇게 하고. 걱정되면 그럴 수 있죠. 괜찮아요.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데. 아직은 내가 좀 그런가 봐요. 어디서 구급차 소리가 나면 갑자기. 그럴 수 있어요. 아직은 회복되는 중이니까. 완전히 나을 수는 있나. 내가 유리멘탈인지는 몰랐는데. 강다정 씨가 유리멘탈이면 그건 방탄유리죠. 그거 아저씨. 그거 방탄유리야, 계속. 개 욕했어. 욕쟁이. 안 했거든요. 딱 멈췄거든요. 되게 놀라운 순발력으로. 욕하면 어때요? 것도 도움 돼요. 방탄유리 아니고 그냥 유리면 어때요. 깨지면 병원 오면 되지. 그러라고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. 그러네요.